이번 시간에는 우리 도메인 네임 시스템을 살펴보기 전에 아주 중요한 주제인 IP 주소가 무엇인가를 한 번 더 살펴보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도메인을 직접 구현하는 것은 상당히 까다롭고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도메인에 대한 개념을 배우기 전에 여러분이 도메인 대신에 쓸 수 있는 방법, 아주 편리한 방법을 일종의 준비 운동 차원에서 살펴볼 겁니다 여기 두 대의 컴퓨터가 있습니다 이 두 대의 컴퓨터가 인터넷을 통해서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IP 주소입니다 왼쪽에 있는 컴퓨터가 클라이언트라고 하고 왼쪽에 있는 컴퓨터의 예를 들어서 웹브라우저에다가 93.18421634라고 입력해서 오른쪽에 있는 컴퓨터를 서버로 접속하고자 한다면 이렇게 되겠죠 클라이언트가 서버로 접속할 때는 서버의 IP를 알아야 됩니다 그럼 저 서버는 어떤 방법을 이용해서 정보를 만든 다음에 그 결과를 응답하겠죠 누구에게요? 203.0.123.0번에게 그러기 위해서는 서버 컴퓨터는 뭘 알아야 돼요? 클라이언트 컴퓨터의 IP를 알아야 됩니다 즉 인터넷에 참여하는 모든 컴퓨터들은 각자 IP 주소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때에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들은 꼭 컴퓨터가 아니라 여러 가지 장치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물론 그것들은 다 컴퓨터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좀 더 포괄적으로는 각각의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들을 호스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호스트라는 말이 들리면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 장치들 이런 것들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여러분이 93.184.21634에 해당되는 컴퓨터에 여러분의 클라이언트로서 이 컴퓨터가 접속을 하려고 한다면 좀 어려워요 왜요? IP 주소는 기억하기 힘들단 말이죠 특히 저처럼 수가 약한 사람은 그러면 뭘 하고 싶겠어요? 예를 들어서 example.com이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여러분이 93.184.214.34로 접속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마치 여러분이 전화를 친구하게 할 때는 전화번호 부에 있는 이름을 통해서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요 그게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운영체제마다 그 위치는 다 다르지만 모든 운영체제에는 호스트라고 하는 파일이 있어요 그리고 그 파일에다가 여러분이 example.com의 IP 주소는 이것이다 라고 적어 놓으시면 example.com이라고 접속했을 때 저 호스트 파일에 있는 내용을 읽어서 이 컴퓨터는 어디로 접속하냐 93.184.216.34로 접속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접속을 통해서 이런 과정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호스트라고 하는 파일의 역할이고 이걸 통해서 여러분은 도메인 네임 시스템을 통하지 않고도 여러분이 자주 사용하는 사이트나 여러분만의 사이트의 도메인 주소와 같은 호스트의 이름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호스트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번 시간에 살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 호스트 파일을 운영체제별로 변경해서 실제로 도메인을 바꾸는 모습을 한번 구경해 봅시다